뱅경이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길 우리 와이프가 엠신 7개월째라 배가 남산만해서 배가 남산만해서 제대로 못 걸어 다녀요 굴러 다녀요 그래서 태워다 주고 집에 가는 길 흔들리네 잘 깨끗하게 내려 Z3 태블릿 컴팩트로 촬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기타 블랙박스에서 속도계 뭐 이런거는 안 나오지만 아 이거 뭐 앱이 있을 것 같은데 속도계랑 뭐 이런거 다른 앱을 이용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녹화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1분 13초라 Z3가 배터리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동영상 플레이만 한다면 15시간이라고 사양에 적혀 있더라구요 물론 다 믿을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면 10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저장 용량은 16GB인데 OS가 일단 먹고 있기 때문에 OS가 한 4GB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용량은 한 11GB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 외부 입력 장치 SD 메모리로 128GB까지 128GB까지 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배터리가 다 나갈 때까지 다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소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Z3 태블릿 컴팩트가 Z3 그냥 있잖아요 핸드폰 엑스페디아 Z3 거기다 카메라 성능이 떨어져요 더 큰 화면은 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져요 이게 진짜 좀 소니껀데 좀 카메라랑 오디오는 뭐 같은 것 같은데 카메라는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구요 아쉬워요 Z3로 찍은거랑 그냥 Z3 태블릿으로 찍은거랑 화질이 틀려요 지금 내가 몇 백만원 푼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확실히 딸립니다 하여간 128GB로 확장을 한다면 요즘 가격이 한 1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10만원 정도 하면 128GB SD 램을 살 수 있는데 거기까진 하고 싶진 않고 64GB가 요즘에 최적인 것 같아요 4기에는 가격 예전에 메모리카드 32GB까지 사봤는데 그때는 또 32GB가 가격대 성능미가 괜찮았고 지금은 128GB는 아직 비싸고 64GB 정도가 가격이 평준화된 일반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더라구요 또 1년 후면 128GB가 떨어지겠죠 지금 사기에는 128GB 가면 좋긴 하죠 넉넉하고 아무래도 지금 아이패드 제가 토사 구팽 패드를 사용중인데 그게 64GB거든요 64GB도 모자라요 사용하다보면 지금 지금 아이패드도 그때 내가 그때 빨리 회사에서 사야되는 상황이라 2 나오면 2를 샀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패드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토사 구패드를 사용했죠 완전히 낀 세대 패드 거의 넘머링도 아니고 2도 아니고 아 2는 아니구나 내가 잘못말했다 3도 아니고 아니 4다 4 헷갈려 잠깐만 뉴 아이패드 제가 사용하고 있는게 뉴 아이패드 64GB짜리 그때는 64GB가 최고인데 요즘에 128GB까지 나오니까 진짜 컨텐츠들이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용량이 하도 커가지고 뭐 게임도 그렇고 이제는 64GB도 뭐 이건 힘들어요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제 128GB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요거를 메모리카드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메모리카드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메모리카드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128GB는 약간 좀 드람되는 가격 빨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불위딜을 해야 되는데 아 와이프는 처남이랑 같이 가면 되지 말이야 맨날 이렇게 일요일마다 내가 교회를 안 믿어서 그런데 교회를 같이 믿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집에 안 있고 집에서 그냥 데굴데굴 부르면 편한데 어떻게 다 챙겨 입고서 또 예배를 들으러 가서 사람들 만나면 또 사람들 만나는 거 자체가 힐링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이고 사람과 마주치는 거 자체가 왜냐하면 그것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걸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어디서나 그러다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특히 저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옷 매무새 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내 와이프의 남편으로서 어떤 신분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 나의 어떤 면이 보여진다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그래서 더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예배 드리면 좋은 말씀 많잖아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잖아요 듣고 있으면 참 좋죠 듣고 나와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듣고 나서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거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듣고 잊어버리는 거지 내 생각인데 내가 그래서 인경이한테 내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설교 들은 걸 정리를 해라 오늘 뭐 들었어?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날이 별로 없어 왜냐면 왜냐면 지분도 다 잊어버리거든 왜냐면 지분도 다 잊어버리거든 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거든 참 그 물론 어떻게 어떻게 직업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주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하실 텐데 불구하고 말이 겹치면 안 되잖아 하 난 진짜 그것도 대단하다는 생각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아무 내용이나 말고 진짜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해주시잖아요 복사님들 진짜 대단한 하여튼 꼭 꼭 어떤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꼭 적길 바래요 오늘 내가 무슨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은 더 오래 남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런 건 마찬가지인데 읽고 안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 한 백자를 읽었을 때 열 자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잘 못해서 뭐 이 정도밖에 아직 못 사는 건데 확실히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나중에 잘 돼 있더라고요 뭐든지 뭐든지 그리고 어떤 자료 같은 거 자료 정리 특히 자료 정리하고 그 독극감 잘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 예전에 나 어렸을 때 왜 독극감을 이렇게 쓰라고 하느냐 아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독극감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정리할 수 있는 거를 배양시키는 어떤 훈련이었던 거야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런 거예요 책도 많이 읽다 보면은 또 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정리를 잘 한다는 거 하여간에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고 아이를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으니까 책임감도 착 확 올라오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살았던 게 좀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그러니까 뭐 게임 녹화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취미이긴 한데 취미로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해 본 적도 없고 말주만도 없어서 말주만도 없어서 말주만도 없어서 말주만도 늘리고 싶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도 훈련이니까요 그렇죠? 남한테 나한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같은 거를 안 가는 것도 남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를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되면 어색하고 그 어색한 자리가 싫어지고 그러면 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안 가면서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냥 있는 틀에서만 생활하는 거고 다른 어떤 곳에 그 낯선 곳에 가기 싫게 되고 나중에는 은둘형 외투리가 됐네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걸 한번 피해 보려고 이렇게 혼자서 모노드라마 찍듯이 얘기도 하는 거고 이 동영상이 뭐 공개적으로 올려질 것 같진 않아요 올릴 것 같진 않은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남고 일단 유튜브에는 올릴 거니까 비공개로라도 또 한 10년 전에 이걸 보게 된다면 참 재밌는 생각도 했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했네 이렇게 혼자서 떠들고 오니까 금방 도착했네 아이고 이제 또 이볼미딘을 또 플레이 해 봐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1.0.3으로 뭐 내용을 보니까 퍼포먼스를 약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프레임이 얼마나 올라갔을지 자 조차를 해야지 이거 블랙박스로 사용해도 되겠네 근데 블랙박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거치를 하긴 했는데 거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충격으로는 날아갈 것 같은데 진짜 사고가 나는 상황이면 사고가 나는 상황이면 떨어질 것 같아요 밑으로 고정이 되게 되는데 워낙 가볍고 태블릿이 첫번째 블랙박스 영상 이었습니다